위험한 급식, 개구리 반찬, 열무김치에서 개구리 사체가 급식 케이크를 먹고 집단 식중독사하고는 햄버거에서 벌레가 나왔다는 냉동반두 240여만 개를 불법 유통한 것은 삼각김밥의 유통기한 라벨을 바꿔차 식품위생법 위반 여리로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아 이건 아니야! 그거는 살인 행위와 똑같다고 사람 죽이는 게이시라고! 아 진짜 X놈들이 화나잖아! 자 여러분 7야 방성대곡이라고 들어보셨죠? 1905년 을사죄약은 우리의 자주권, 주권을 사실상 일본에게 넘긴 그런 죄악이죠. 그런데 사실 을사죄약은 덕수궁 중명전에서 비밀리에 체결됐거든요. 이 을사죄약이 전 국민들에게 체결됐다는 알려지게 된 사건내용이 바로 장지연 선생이 황성신문에다가 시일리아 방성대곡을 쓰면서 세상에 알려지게 되죠. 말 그대로 오늘 밤을 기하여 나는 크게 통곡한다 이겁니다. 을사죄약을 맺은 그 을사 오전 X놈을 생각하면 이 목록을 통곡한다 이 장지연 선생의 울분, 국민들의 울분을 대신해서 표현한 건데요.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에도 이런 비슷한 일이 발생하고 있어요. 개구리 반찬이다, 식중독 케이크다, 급식사고다, 스금, 만두, 그리고 삼각김밥도 마찬가지로 라벨 바꿔서 대파는 말도 안 되는 이상한 뉴스가 나오지 않습니까? 자기가 먹는다고 생각해보라고. 과연 그렇게 만들면 되겠어요? 자식이 먹는다고 생각하면 난 진짜 상상이 안돼. 먹거리가 장난치는 X놈을 진짜로 X놈을. 가장 중요한 게 먹거리 아니냐고. 언제나 먹는 것은 안전한 식품, 안전한 먹거리가 제공된다는 전제가 있는데 그걸 만드는 사람들이 아직도 안전풀갑도에 걸려가지고 식품안전 인정도 받지 않고 유통시키는 이런 문제들이 아직 있다 말이 되냐고 이게 X놈을 말이야. 그래서 사실 오늘 저는 이 X놈 방대국만큼이나 식품안전이 중요하다. 전 국민들에게 좀 알리고 싶어서 이 영상 찍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제발 먹는 것까지 장난치지 말자고. 그리고 제발 전 국민들과 함께 공감대를 형성했으면 좋겠어요. 더 이상 이런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말이야. 우리가 감시하고 그리고 철저하게 처벌하고 그들의 책임을 묻고 그래서 더욱더 먹거리가 안전한 대한민국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식품안전 같이 찍혀갑시다. 우리 함께 식품안전 같이 찍혀갑시다. 우리 함께 식품안전 같이 찍혀갑시다. 우리 함께 식품안전 같이 찍혀갑시다.